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정 문제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부정 문제는 직관적으로나 시각적으로 이야기한 너무 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마비되지 않고서는 그것을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 모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아시고 계실 것이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께서 모르겠습니까?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국힘당의 국회의원들이 모르겠습니까?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의 지력을 그냥 초등학교 이하로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교육받은 정치 지도자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명성고의 김사만 원로 목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목회자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일반인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인의 생계와 관련된 거죠. 선거라는 것은. 오늘 한여름 유튜브를 보다가 한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최원성님입니다. 2021년 9월 무렵에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에 이낙연 페북에 흥미로운 댓글이 보여 캡처했습니다. 디지털 선거 조작에 대해서 그들이 확실히 이해를 하고 있더군요.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명줄을 쉽사리 놓을 리 없습니다. 민주당은 패배하더라도 이재명 사람들은 대거 살릴 듯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나온 것이 1위 득표율 54.81% 나누기 2 27.41% 이낙연 후보의 득표율입니다. 1위 득표율 14.012 나누기 2 7.006 2위 득표수 이낙연 후보의 득표수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칼같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과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잘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될 확률은 몇 퍼센트인가요? 이낙연 후보가 이런데 이재명 후보의 2분이 될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현장 투표를 온라인 투표로 전환해달라는 이재명 후보의 요구에 송영길 당대표가 그대로 받아들였답니다. 온라인 투표 객관성과 중립성이 잘 확보되지 않는지 누가 확인하고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올린 겁니다. 민주당의 이낙연 후보에 이낙연 후보의 이런 페북에 올라온 글인 겁니다. 이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여당 야당 대통령실 대통령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면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 다 조작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2021년 6월 달에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된 일인 겁니다. 여기서 모바일 투표 득표율이란 것은 사전 투표로 보시면 됩니다. AR의 투표 득표율이란 것은 당일 투표로 보시면 됩니다. AR의 투표 득표율이 조작이 좀 어렵습니다. A-B 차익값이 나경원 마이너스 7.82%, 이준석 플러스 10.92%입니다. 나머지 후보 주호영, 조경태, 홍문표 차익값이 마이너스 2.6%, 플러스 0.39%, 마이너스 0.1%입니다. 모집단으로부터 모바일 투표 표본 11만 9,065명을 추출하고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위한 모집단으로부터 ARS 투표 표본 수 3만 129명을 추출했다. 당연히 뭡니까? 특정 후보의 모집단 득표율, 모바일 투표 득표율, ARS 투표 득표율이 각거나 비슷해야 되는 거죠. 뭘 했다는 겁니까? 나경원과 이준석을 조작을 한 겁니다. 모바일 투표 득표율을 이준석을 더해주고 나경원을 빼앗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국힘당의 2021년도 당대표 경선 결과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당선된 것이 만들어진 득표수라는 겁니다. 누가 대응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응한 겁니다. 2022년도 6월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누구 작품입니까? 2022년도 6월 나경원을 여러분 무릎 꿇기 안 치고 김기현을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이 투표 누가 여러분들 대응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 대응했습니다. 많은 반대도 불구하고 전진석 비상대책위원회에 선관위원회 대응을 시킨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5초당 투표위수 분석표입니다. 2일차는 여러분들 이게 숫자의 규칙이 없습니다. 난수 자연수인 겁니다. 조작을 하게 되면 숫자의 규칙성이 나오는 겁니다. 1일차에 어떻습니까? 모두가 10단위입니다. 10단위로. 2022년 6월에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정직한 선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국민 중에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나는 2021년 6월 당대표 경선이나 2022년 6월 당대표 경선이나 그냥 고만고만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대선 후보 경선은 정직했겠습니까? 그렇게 안 보는 겁니다. 전부가 다 썩은 겁니다. 2023년 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표를 얼마나 쑤셔 넣어줬기에 2022년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가 36,567표였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가 7만 4,200표를 이렇게 급속히 올라가는 겁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표를 집어넣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표를 집어넣어줬으니까 2022년 지방선거에는 당일투표지 100당당 사전투표지가 50장 정도가 나왔는데 2024년 10월 11일 강서구청 보궐선거는 당일투표지 100당당 사전투표지가 88장이 나온 거 아닙니까? 표를 집어넣어줬으니까. 표를 집어넣어줬으니까. 이게 여러분들 2016년 총선 제주시 선거결과입니다. 모두 다 플러스지 않습니까 차익값이 사전빼기 당일이 더불어민주당은 국힘당은 모두가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6.46 샤누리당 마이너스 5.33 무슨 이야기입니까? 2016년 총선에 제주시 선거구에서 뭐죠?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 선거 사전투표일 추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를 계속 올렸지 않습니까? 130% 2020년 총선이 2016년 총선에 비해서 2022년 대선은 221% 2024년 총선은 예상치는 259%까지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를 계속 뻥튀기 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올려가지고 유령 사전투표 달을 집어넣어야 선거가 여러분들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결과가 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대한민국 정치인들 다 아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덮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옳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했던 이런 그런 목회자하고 정치인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제도가 폐지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선거제도를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다들 덮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제 이야기의 요지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펼친다에 개인적으로 무슨 이득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에는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고 타협해서 되는 것이 있고 절대로 타협해서 안 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침묵해서 되는 것이 있고 침묵해서 안 되는 일이 있고 침묵할 수도 있는 것이 있고 절대로 침묵할 수 없는 일도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그냥 뭉갤 수 있는 것이 있고 뭉개해서 안 되는 것이 있고 세상에는 은폐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은폐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겁니다. 나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엘리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선거 부정이 암세포처럼 당대표 경선 대선 후보 경선 그것을 넘어서 지방선거 총선 대통령 선거까지 모두가 암세포처럼 부정선거가 횡행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나라를 지킬 수 있겠느냐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국힘당과 더불어민주당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나라를 구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까지 한 일이 있었으면 관련자들을 수사해서 처벌해야 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최후통집이라는 이름으로 위조투표지 사용에 활용되고 있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대신에 인쇄 날인을 계속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4월 10일 총선도 여러분 계속해서 조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기야 2016년 총선부터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까지 10번을 동일한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조작을 했는데 왜 안 하겠냐 이야기죠. 그리고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어떻든 사법 리스크를 벗고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니까 반드시 안 하겠습니까. 이거는 양식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그냥 양심 있는 사람 짐승이 아니기를 여러분들 원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이 문제를 그냥 덮고 아이들하고 이 땅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할 겁니다. 제가 그런 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희망의 횃불을 포기해서 안 되는 이유는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에 240만 표를 사전투표를 쑤셔 넣은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사이에 무슨 네 분이 있었던지 어떤지 해가지고 24만 777표 차이로 윤 대통령께서 당선된 거거든요. 윤 대통령께서 당선됐기 때문에 그나마 선거의 전모를 다 밝힐 수가 있었던 겁니다. 유대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선거 부정을 전체 다 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 2022년도 12월 무렵입니다. 제야 전문가가 2016년 총선까지 여러분들 조사를 해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선거를 전부 다 만졌구나 여러분들 한 것이 2022년 12월이고 그 다음에 선거를 다 동일한 방법으로 몇 장당 한 장을 여러분들 집어넣는 방식으로 한 것이 밝혀진 것이 여러분들 2023년도에 2024년도 1월 무렵이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선거 전체의 부정선거 방법이 여러분들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것은 예정된 일이 아니거든요. 이재명 후보와 당선됐으면 다 덮었을 겁니다. 찍소리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윤 후보가 당선됐기 때문에 선거 부정의 실상이 다 여러분 세상에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도태우 후보가 국민의힘에 당선되리라고는 상당히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선관위 입장에서는 민경욱 박주연 도태우 같은 사람은 완전히 숙청 대상이기 때문에 절대 원내 진입을 여러분들 허용 안 할 수 있었던 사건인데 그 이변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역사의 묘미 인생사의 묘미라는 것은 모든 것이 정해진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역사에서는 변곡점이 있고 전혀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혁명도 일어나고 개혁도 일어나고 역사가 여러분들 전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그냥 줄다름을 칠 수가 있는 겁니다. 역사의 의외성을 믿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투쟁을 하는 겁니다. 역사가 여러분들 한 시점에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외가지럼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선거 부정 문제에 여러분들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진군하는 겁니다. 도태우 후보의 원내 입성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인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도태우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선관위가 어떻게 하는 것만 관심을 하면 되는 겁니다. 선관위가 무슨 뜻이든 간에 도태우를 낙선시키려고 하겠죠. 다시 한 번 여러분 강조한 게 대구의 전 여러분들 시민들이 대투본을 통해서 선거 부정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은 것처럼 꼭 중구 남구가 아닌 분들도 모두 전폭주 여러분들 도움을 줘 가지고 반드시 원내에 여러분들 진입을 시켜서 이 선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교두본을 마련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공병호 tv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제 아주 전문가 레벨에 들어서시겠지만 대한민국 선거는 50%가 디지털 조작 50%가 아날로그 조작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디지털 조작은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후보의 득표수를 만지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몇 장당 진짜 사전투표지 몇 장당 가짜 투표지 한 장을 더블당 후보한테 밀어줄 것인가 그 프로그램을 짠 겁니다. 몇 줄 안 될 겁니다. 예를 들면 2023년도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는 진짜 두 장당 가짜 한 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이렇게 한 겁니다. 진짜 두 장당 가짜 한 장. 조작값이라는 개념으로 따지게 되면 33%를 조작한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 거의 서울 전역 어제 다뤘던 동작구을 나경훈 후보와 이수준 후보와 다퉸던 데는 여러분 어떻게 조작한 겁니까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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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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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조작값 기준으로 25%를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만 표 이상을 쑤셔넣은 겁니다.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는 37,771표를 집어넣은 거고 동일한 프로그램을 2016년 총선부터 2023년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까지 10번을 돌린 겁니다. 2022년 3.9 대통령 선거는 그렇게 돌렸는데 왜 윤 후보가 당선됐습니까 240만 표를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후보 생각은 저는 그럴 거로 봅니다.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나는 친문들 함께 신세진 거 없다. 너희들 내 도와줬냐 너희들 내 도와줬냐고 어이 임종석이 네 나한테 도와줬냐 홍영표 네 내 도와줬냐고 내 도와줬냐 너희 3구 대통령 선거에 너희들 뭐 했냐 그 자리 내 자리잖아 그 자리 내 자리인데 왜 여러분들 그걸 딴 데 함께 넘겼어 그 생각이 강할 거라고 봅니다. 24만 7,77표로 질 수가 없는 거거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섭섭할 뿐만 아니고 분함을 갖고 있어 너는 싹 쓸어버리겠다 너희들은 그래서 이번에 이런 친문들이 다 숙청되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지금 시국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여러분들 당대표 입장에서는 그 자리가 내 자리인데 왜 그쪽에 넘겼냐 어 왜 넘겼냐고 그게 내 자리인데 너희들 무슨 짓 했냐 어 너희들 내 좋아줬냐 그건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날려버린 겁니다. 너희들이 내 도와준 적이 있냐 이렇게 모든 전산 조작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의 조작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게 겁난 겁니다. 다른 나라 선거에 비해서 대한민국 선거는 선거 데이터가 굉장히 잘 정리돼서 발표되도록 법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선관이 자료를 해부해보면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